라자암밭 라자암밭 라자냐 라자암밭 라자암밭 두 번째 영상 라자암밭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아 라자암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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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타암밭 라자암밭 진짜 이거 녹음했어? viol nossos 라자암밭 설계osi 라자암밭 라자암밭 너무 무서웠라 아 이런 원진 아 팝포! 주민들이 아주 힘드나? 와 대단하다 이건 좀 자랑할 만하다 그치? 대박이다 분명히 발달하는 곳이 많나? 푸른다 바다다다 그리스도 없지? 여기가 드론이야 아, 재미있다. 물 색깔봐. 오, 재미있겠다. 물이 원래 이렇게 깨끗해? 깨끗하지.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일수록 더 깨끗해. 아쿠아리움이네, 그냥. 진짜 그냥. 아쿠아리움보다 예쁜데? 그러니까, 뭐라고 해야 되냐. 의심된다. 너무 예뻐서. 진짜냐, 이렇게. 상어 아니야? 진짜 상어했나봐. 상어 아니야? 무서워. 상어 맞는 것 같은데? 오, 이거 무인도 같다. 진짜 높지? 나무. 나무 진짜 높이셨다. 여긴 그래도 뭔가 옷을 좀 입었네, 그렇지? 아, 아까 옷 안 입고 있었어? 응. 아, 이렇게 다 칠하고 있었구나. 맞네, 맞네. 아, 예쁘다. 성향이 너무 좋다. 성향이 너무 좋다. 아, 갑자기. 직원들. 충실한 직원들. 근데 거기서 진짜 행복해 보인다, 그렇지? 흑음. 숨 들었어요. 인도네시아 하이틴. 여기는 근데 좀 그치. 여기 좀 많이 떨어진 곳 아닌가? 느낌이 그래. 내가 알던 인도네시아랑 전혀 다르네. 근데 우리나라도 정글의 법칙 보면 인도네시아에 진짜 많이 가잖아. 그러니까 정글이라고 할만한 곳이 인도네시아에 진짜 많나봐. 문명을 많이 안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이제 고수한다고? 잘 지키고 있는 그런. 되게 벙찐다. 그냥 되게 벙찌네요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네요. 내가 가고 싶어? 원래 인도네시아를 놀러 갈 생각으로 들떠 있었지만 그치. 보여주고 싶었어 자기한테. 상당한데 진짜로? 빠당이. 이슬라나. 빠당이 뭐야? 음식? 유비사람들이. 아. 이브코타 프로빈시 이브코타 트래보사디스. 오! 크네? LA네 그냥. 우와 되게 발전되어 있네. 나 진짜 되게 시골인 줄 알았어. 솔직히 말하면. 미국 같았네? 응. 하와이가 다 하와이? 응. 교통체증이 없나봐. 아니. 길감 보이지만. 나 부산까지 오는거야 알겠지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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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네시아가 공기가 좋네. 일단 원더풀 인도네시아라는 영상을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지금 리액션을 하려고 앉았는데 리액션이라기보다는 전화서만 내뱉었던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쁘고 빨리 가보고 싶네요. 얼른. 가서 눈에 닿고 싶네요. 그 영상보다 더 큰 감동을 빨리 얻고 싶어서 얼른. 얼른. 종원의 영상 추천 감사합니다. 응. 드리막까지. 하하하. 제작진. 제작진. sang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여러분들께 남겨주시면 영상을 보내주세요. 해주십시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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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